배고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콩콩이는 또 뭐야 왜 응 아니야 집 전가야 돼 이렇게 다 해놓으면 어떡해. 그래도 난 성공할 수 있어. 아 이거 뭐뭐때문에 못한거다. 너 때문에 못했어.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. 자 갑니다. 보셨습니까? 아 쥐났어. 쥐났어. 진짜 오랜만에 쥐났어. 이게 뭐야. 쥐났어. 오케이 이제 됐어요.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. 이 공기라는게. 쉽지가 않습니다. 5단계 한 손에 올려요. 아 그거 알죠. 그거는 이제 점수잖아요. 알죠 알죠. 이쁘게 말하는거죠. 감사합니다.